자, 제가 오늘 하루에 지금 2번부터 7번까지 이걸 하고 있어요. 자, 드보르사게, 시고이너 멜로디네, 여섯 번째 곡. 인덴, 화이트 앤, 브라이트 앤, 루프트 앤, 라인 앤, 클라이드. 자, 크고 시원한 옷차림이라고 독일 가옥집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와이트 앤은, 와이트 그럼 먼, 브라이트, 브라이트는 넓은, 루프트 앤은 공기가 잘 통하는, 그 다음에 라인 앤, 클라이드 앤은요. 라인 앤이, 그 여러분, 린넨이라고 할까? 그 왜? 린넨, 린넨은 여러분 그 옷감 아시죠? 마, 면과 마가 섞인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소재에, 천연 소재에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이런 제목이에요. 그 집시들의 어떤 복장을 이야기한 것 같네요. 인덴, 자, 닫힌 이 발음이, 인덴, 와이트 앤, W가 우 발음이죠. 와이트 앤, 브라이트 앤, 루프트 앤, 라인 앤, 클라이드, 프라이어, 프라이, 자유. 자유로운, 데츠 거이너, 그 치 거이너, 집시가요, 자유롭대요. 알스 인, 골트 앤, 사이드, 골트는 황금, 사이드는 실크. 그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치 거이너가 굉장히 자유롭고, 황금, 금과 그 실크에 둘러싸인 것처럼. 제가 이 돌만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집시에서 그 수장이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유로운, 그러면, 몸을 묶다.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다. 브루스트는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슴에 있는 그거를, 끈을 꽉 조이는 그런 지금,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꼭, 아주 좁게 헴트, 헤멘 그러면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알죠? 그 멘붕을 아마 독일로 하면 헴몽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멈추고 뭐가 이렇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몸을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 프라이는 자유로운이라고 했잖아요 리데스, 리드, 노래 완더프로, 완더는 방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떠나고 싶어하는 유랑 그런 클랭의, 그런 소리, 자유로운 그런 소리의 노래를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대요 그 가슴을 꼭 이렇게 조인 것이 Und wer Freude findet Freude는 기쁨이고요 Where는 Who, 누구 Findet 기쁨을 발견하는 누군가는 And their leader shall end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에서 발견하는 사람 Let das Gold Last에는 놓아버리다 뭐 이런 거예요 Let, 영어로 L, E, T, Let Das Gold, 황금과 That's Shun-U-De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모욕스러운 무례한 그러는데 Shun-U-De 그러면은 그 어떤 왜 누구에게 이렇게 그 집시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집단은 아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흥겼긴 한데 그 굉장히 그 뭐가 불안정하고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그 여러분들 양반 뭐 이런 게 있을 시절에 광대 알죠 그 광대 같은 느낌 굉장히 신명나게 노는데 사회로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 그래서 황금과 그런 그런 모욕 그런 것이 Indie Helle 자 이건 Helle 이거는 열린 오바름이에요 Umlaut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으로 팔레 떨어진다 자유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것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지금 집시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foundational 해주세요 정민아 신 이거는 인 여 지